아 쎈 영웅 힘내세요 왜 뭐 빨리 말해 다른 캐릭이 되는 게 뭔 소리야 그게 뭔 소리야 기분이 안 좋아진 게 아니라 빵 그 있잖아요 사람이 가장 답답한 순간 아 너 핸드폰으로 치지마 너 컴퓨터로 쳐 어 개누리네 그래 너 왜 이렇게 찾아가 느리냐 오락실을 그렇게 많이 다닐 테니까 찾아가 느리지 인마 카타 외너퍼 1은 의미가 없잖아 카타 외너퍼는 어차피 상단이잖아 그래서 그런 게 필요 없는데 기스 번개차기 같은 거는 좀 심하지 아 이제 앉을 것 같아 좀 지나면은 여기 딱 앉는다 내가 가까이 가면 내가 가까이 앉는다 그렇지 내가 이 심리전에 내가 어 내가 이런 거를 다 할 수 있다고 아주 아주 나를 어 뭘로 보는 거야 이 아저씨가 일로와 헤이 유 컴온 맨 야 좋아 맨 내가 다 알고 있지 이게 심리가 여러분 고인물의 심리는 다르거든요 아하아 아하아 쿨 아 이거 오프 뭐야 아까 정이하지 빙이했네 키쿠 오케이 와 닿았다 와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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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허구 하아하 으악 탈 완벽한 한판 완벽한 한판 한판 행복한한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